금융당국이 금융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구축 방안을 내놨습니다. 빅데이터는 디지털 시대 주요 자원으로 손꼽히면서 원유에 비유되기도 하는데요. 대형 금융사뿐 아니라 핀트크 및 창업기업들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경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금융산업의 발전을 꾀하겠다는 겁니다. 고현정 기자입니다. 금융당국이 금융 분야 빅데이터 인프라를 개방기로 했습니다. 올해 말까지 금융 관련 빅데이터를 사고 팔 수 있는 데이터 거래소를 오픈하고 내년 상반기 중 거래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. 앞으로 금융회사뿐 아니라 통신, 유통 등 일반 상거래 기업도 필요한 금융 빅데이터를 거래소에서 찾아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거래소에서 종합 주가지수 데이터를 산 뒤 기업별 소셜데이터를 연계해 주가예측 로봇 어드바이저를 개발하거나 지역별 카드 매출 정보를 구매해 소상공인을 위한 상권 분석 서비스도 가능해집니다. 서로 다른 산업 간 데이터가 오고 갈 때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는 신용정보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금융위원회가 데이터 전문기관을 지정해 개인정보에 비식별 조치 등 안전장치를 마련할 방침입니다.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 이종산업 간 데이터 결합이 안전하게 수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. 특히 데이터 거래소 서비스와 연계하여 데이터 결합과 중개 유통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여 데이터 기반의 융합 신산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최 위원장은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오픈 행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 경제 3법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아울러 오는 4일부터 금융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크레디비를 통해 그동안 금융기관 간에만 공유됐던 일반 신용정보데이터가 핀테크 업계 또는 학계에 개방됩니다. 신용정보원은 대출, 연체 및 카드 개설 정보 등의 일반 신용정보 DB뿐 아니라 보험신용DB와 기업신용DB도 올 하반기 중 서비스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.